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상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입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상권이 아니라 입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느 지역에 상가 투자가 유망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지역 내에서 가장 1등 할 만한 자리가 어딘가? 그걸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상가 투자에 성공으로 가는 아주 첫 단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님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 하나 더 제가 풀어볼게요. 1층 상가 이름은 어떤 생각 드세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1층 상가가 안전하다. 그러면 회원님들이 정말 개폭탄 터지는 상가 투자를 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상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1층 상가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지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정말 폭탄 터지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정말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경매 사례를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 옛날 이 물건이 그 전에 경매 진행될 때도 제가 강의로도 그러니까 김종률이가 상가 강의를 맨 처음 했을 그때도 이 사례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례거든요. 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78평짜리 상가고 1층 상가입니다. 선능 이동래에 78평짜리 상가고 1층이에요. 우와, 그런 상가를 40억.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낙찰은 26억. 일단 지역이 좋은 상가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은 좋은 지역이다. 상권은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 상가 투자로도 좋은 곳일까? 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우선 이 물건이 있는 위치가 이 A자리인데 정확하게 표현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로드뷰 좀 보면서 유효수위는 어디 있고 여기 입지는 어딘지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선능력 로드뷰를 보자면 자, 선능력에 이렇게 업무 시설이 많이 있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업무 시설이 굉장히 크게 들어서 있는데 여기 이렇게 큰 업무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뒤쪽에 있는 상가들의 주된 유효수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대로변에 유효수위가 있구나. 그리고 이 상가는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적 편집들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일반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일반 상업지역이 바로 아까 보셨던 주된 유효수위에 관한, 그러니까 업무 시설이 있는 곳이 주로 이쪽입니다. 이렇게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블록을 한번 잘라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블록을 잘라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블록을 자른 이 꽃 내에서, 이 상꽃 내에서 제일 나쁜 자리 골라라. 반대로 제일 좋은 자리 골라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자리 골라라 하면 역사거리 주변 이런 데가 1등 자리. 이 옆에 1등 자리, 이런 데 2등 자리 되겠죠? 이런 데 큰 건물 밑에 3등 자리. 뭐, 대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일 꼴등 자리 골라봐라 한다면 자, 유효수위가 이 빨간 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붙는 게 좋고 여기서 벗어날수록 나쁘겠죠? 자, 그런데 이 경매물권 위치가 어디냐? 이 경매물권 자리가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유효수위 입장에서 이쪽, 그러니까 많이 있는 이쪽에 그 이쪽 아래쪽에 유효수위 입장에서 이 해당 물건지로 가려면 그러면 도로가 아주 나빠요. 동선이 이렇게 가서 삥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삥 돌아와야 돼요. 이게 뭐야, 이거? 제일 나쁜 자리죠? 이 일대에서 제일 나쁜 자리입니다. 그런데 1층 상가가 어떤 자리일까? 1층 상가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이야기 해볼게요. 아까 감정가가 40억이었고 낙찰가가 26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화면 보시는 이 자리에 1층에 1층에 70 몇 평짜리? 78평이었나요? 짜리면서 감정가가 40억이었는데 낙찰은 26억에 낙찰이 되었군요. 자, 그러면 저 자리 1층 상가 78평짜리가 임대료를 많이 받을 것이냐? 그리고 낙찰가 기준으로 하자면 26억인데 그게 나을 거냐? 아니면 그나마 나은 자리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쟁 입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상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일본 이런 데 나온다 하더라도 10억에 26억 정도 하면 상가 살만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2, 3층짜리 상가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 자리 임대료하고 1번 자리, 지금 경매물건 자리 1층에 78평짜리 40억인데 여기서 받는 임대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데 상가들이 만약에 2, 3층인데 40억 정도다라고 했을 때 그 상가의 임대료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 경험치로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 지금 조사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저는 제 경험을 믿고 말씀드리는데요. 입지가 좋은 곳에 위해층 상가가 가성비가 더 좋아요. 달리 말해볼까요? 40억지 상가를 산다고 했을 때 1층 상가를 고집해가지고 제일 나쁜 입지로 간다. 상권 내에서 제일 나쁜 입지로 간다. 그랬을 때 그 상가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로 하고요. 제일 좋은 자리 상가지만 층수가 1층이 아니라 위로 올라간다. 그 상가가 임대료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건 정말 아주 예외적인 데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어딜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데 사례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어딜 가서 한 번 이야기해 볼까요? 신도시 한 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도시, 동탄 신도시 한 번 가볼까요? 자, 수강생이 낙찰받은 사례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한 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자, 화면 보시면 여기 보면 위너스타라는 자리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너스타라는 자리 수강생이 경매 낙찰 사례가 있는데 그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말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가 배후가 이렇게 있죠. 여기는 또 화면 보이지 않는데 여기는 삼성전자도 있습니다. 잘 안 써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놓고 나서 자, 여기 아파트 세대 수가요. 여기 전체 다 했을 때 4,100 세대고 이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할 때 이렇게 건너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도 4개 단지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여기 보행자 동선을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죠. 4,100 세대 이렇게 건너온다 보면 그러면 상권 제일 좋은 데 어디입니까? 이런 데가 제일 좋은 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낙찰받은 자리가 어디냐? 수강생 낙찰받은 자리가 요 건물이에요. 위너스타 요 자리에요. 자리가 겁나게 좋죠. 자, 그런데 여기 6층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았거든요. 월세가 350만원 나옵니다. 보증금은요. 6천만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요.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천에 350만원이다. 동탄에서 보증금 6천에 월세 350만원 나온 상가다. 얼마 정도 할까요? 시세가. 자, 1층 상가면 분명히 10억 넘을 거고요. 자, 6층이니까 한 8억 정도? 8, 9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감정가를 알고 있는데 감정가가 7억 5천 정도 하고요. 저는 요 상가에 시세를 한 8억 정도. 자, 옆에 쏘겠습니다. 시세는 8억 정도고 낙찰은 5억 중반대, 5억 후반대? 그 사이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임대를 했죠. 자, 그러면 이 동네에서 1층 상가로 350만원 월세 받는 자리를 찾아보려면 10억 한다니까요.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자, 8억짜리 상가다. 그러면 요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요런 쪽 상가들 또 요런 뒤쪽 요런 데 상가들 요런 데 상가들 요기는 아니겠구나. 다시 좀 지울게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쪽은 아니고 요 안쪽에 요런 데 상가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요런 데 상가들도 뭐 좋은 자리도 있겠지만 요런 코너 자리 일부가 빼고 나면 좀 구린대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코너가 아닌 요런 데들은 좀 입지가 나쁘고 특히 이제 정말 나쁜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자, 동선을 그리면 되게 나쁜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넘어온 사람들이 지금 제가 콕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동그라믄 친 요런 데 자리들 요쪽 변 자리들 자, 길 건너 이쪽 아파트 사람 넘어온다. 요렇게 와서 한 번 꺾고 두 번 꺾고 세 번 꺾고 네 번 꺾고 이래 올 수 있죠. 4,100세대가 온다 상가 한 번 꺾고 두 번 꺾고 세 번 꺾고 몰라요. 이런 데 자리 상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요런 데 1층 상가가 있었다. 한 칸 분양가가 얼마였을까요? 12평 잡고요. 자, 실평수가 12평이면 분양평수는 아마도 24평 했을 것입니다. 동탄 신도시 1층 상가가 북광장이 한 3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거든요. 자리 좀 나쁘다 이거예요. 많이 나쁘다 그럼 평장 한 2,600까지 분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24평 곱하기 평당 2,600 해보십시오. 얼마예요? 25 곱하기 25가 125니까 12억 5천쯤 했을 거라고요. 그죠? 12억 5천 정도 했을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가 350 되느냐 어린 반 푸는 수도 없어요. 어린 반에 반 푸는 수도 없어요. 월세 250도 받을까 말까 할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월세는 훨씬 더 비싸죠. 아, 월세는 훨씬 더 낮죠. 지금 새벽 2시 반인데 제가 술 안 먹었거든요.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냥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 다시 한 번 보십시오. 6층에 6층에 보증금 6천에 월세 350만원 상가 우리 시세 8억 정도 할 거라고 했고요. 낙찰가 낙찰가 뭐 5억 7천인가 이래요. 5억 7천 정도의 낙찰 받았는데 보십시오. 자, 12억 5천 하는 상가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상권 내에서 1층 고집하다가 이렇게 망한단 말이에요. 1층 고집하다가 그런데 1층 고집에다 이런 상가 사보면 그럼 이런 자리가 월세 얼마나 오냐 몰라요. 월세 정말 안 나와요. 제가 누군가의 부동산 또 재산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어디 말을 너무 강력하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온라인 공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권이 좋아야 되나요? 입지가 좋아야 되나요? 입지가 좋아야 되죠. 입지가 좋으면 위로 올라가도 되나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1층 상가 고집하다가 말아먹습니다. 왜 말아먹습니까? 화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 상권 고집하고 상권 고집하고 그 다음 1층 고집하다 보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상권 내에 나쁜 자리를 가게 됩니다. 1층 상가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볼게요. 1층 상가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상가 투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더라? 상가 투자는 가성비라 그랬죠. 내가 산 금액 대비 월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 게임이 상가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1층 상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1층 상가는 그래도 임대력이 조금 낮더라도 어지간하면 임대가 된다. 그래서 안전하다. 오케이. 내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 번 아까 보셨던 상가 한 12억 가까이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12억짜리 상가다. 그런 상가 여러분들 월세 한 2,300에 200 정도 임대하겠어요? 그 정도 200이면 임대될 수도 있는데 200 하겠느냐? 안 한단 말이죠. 200에 임대해버리면 그 상가가 그냥 그 순간에 6억 5천짜리 상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임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좋은 자리에 있는 위에 상가 아까 경매 사례 말씀드렸지만 8억 이 정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증금 6천에 월세 350에 임대는 났죠. 상가 투자는 가성비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1층 상가가 괜찮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원론적인 것 기초적인 것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가 투자에 대해서 정말 욕심이 날 시기이고요. 그런 만큼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될 시기라는 것 그 점을 강조하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나 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댓글에다가 제가 성실히 또 유튜브 영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